여러분은요? 울지마!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우는 건 아니에요?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우연히 말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해서 우는 게 아니라고요?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멤버들 말처럼 거의 오냐? 네 그녀는 싸워온 기들을 되돌아 봤을 때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저희의 이런 모습 하나하나 예쁘게 봐주시는 우리 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큰 곳에서 우리 미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온 것들 싸운 것들 예쁘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월드 투어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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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트들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